자 데드라이징 2 이어서 가야죠 여담이지만 세이브 파일을 다시 잘못 불러와서 또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가 켜지는데 오류가 너무 많아서 아 너 거기 있니? 컴퓨터를 세 번을 껐다 켰어요 굉장히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빨가니? 너를 데려다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입장에서 어 저거를 처리를 하고 여기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일로 나갈 수 있겠죠? 일로 나가서 일로 나가서 우리의 고향 어딨냐 아우 조금 머네 일단 가시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세이브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아... 만약에 못 간다면 어차피 편집회 잘라버릴 거기 때문에 흠 빨리빨리 가자 잠깐만 타임 근데 글로가 여기를 가야지 어떻게 X? X로 해서 아 이거야? 지름길을 안다 비밀 통로를 찾아서 데리고 가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거 메인이 조금 조금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빨리 갑시다 나 이제 이제 부상자 안고 있는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매너가 없어도 되겠어? 으흠흠흠흠흠흠... 내가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어 쟤 무기 있다 내 딸내미 잘 지켜주겠지 알아서 피부가 나으면 이 원에서 한번 당했거든요 기껏 다 이제 구해놨는데 말도 안하고 쏙 사라져버리네 뭐야? 그쵸? 잠깐 좀 내려주면 안될까? 이거냐?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아냐 캐스트? 여기 맞는데? 여기서 쉬고 있나? 보이지가 않아 사용해보기 아 이게 비밀통로야? 탈의실이 비밀통로라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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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워프에서 한번에 대박 오 진짜 비밀통로네? 심지어 여자도 데리고 왔어 야 이러면은 쉽지 다시 한번 가면 되는데 절로 와 이런게 있었단 말야? 치워줄래요? 꺼지시구요? 휴대해줍니다 집에 가자 와 어떻게 어떻게 온거야?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잠깐만 어떻게 아 이걸로 간거야? 야 신기하다 다시 갈 수도 있어 비밀통로가 어떻게 비밀통로인지 그런게 하나도 안나와 그냥 비밀통로래 이게 더 웃겨 빨리 이 부상자를 넣어두고 오겠습니다 바로 메인진행을 해야겠죠 뭐가 뜨긴 했는데 어차피 지금 저기도 하고 약간 속이 좀 쓰리네요 이거 참고로 월요일에 찍은겁니다 주말에 찍은거는 주말에는 별모서를 찍었기 때문에 비생방으로 이것도 비생방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생방으로 못 써먹어 컴퓨터 몇번을 껐다 켜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이거 시간 있는거냐? 신랑 입장 이거는 아무래도 싸이코인거 같죠? 이 상황에서 결혼하고 있으니까 뭔가 감동적인 로맨스 게임처럼 로맨스 영화 로맨스 미드처럼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절망을 느끼고도 사랑을 찾아 이제 맺어지는 그런 감동적인건 없을거 아냐 싸이코가 또 신랑 신부 묶어놓고 괴롭히고 있는거 아냐? 뻔하지 뭐 레퍼토로 똑같거든요 니폰식 헉 이거 24살이라고? 아 이런말하면 안되나? 아 16됐습니다 세이브를 하도록 하죠 주먹에다가 별게 다 있네 이거 실용성 있는거 맞어? 피피 먹을라고 만든건가? 아무리 봐도 의심되는데 실용성이라고는 일도 안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내 착각인가? 빨리 가자 빨리 메인 깨러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아 근데 서브를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내 심장은 굉장히 편하죠 다 깨놨으니까 빨리 진행하죠 야 근데 저렇게 이동이 된단 말야? 아까 그 무기점도 있었는데 들려보고 다 하자 일단은 먹을거 다 챙겨가고 커피는 체력이 한칸 올라가는걸로 제가 저번 시간에 커피를 들고 기억이 나서 다시 버렸었죠 요리사랑 싸우기 전에 내가 커피를 구분할만한 정신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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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사같은 보스들이 세네요 어 난 되게 얕봤는데 어 요리사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나는 이제 호그패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튼튼해서 거기다가 그 뭐였지? 너무 잘 던졌어 나한테 그거를 빅녀지였어 후라이팬 빨리 갑시다 음료수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지금 책 없지 음식책이지 그쵸? 저게 음식이랑 뭔 상관이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음식책이구요 이거면 이제 체력이 한칸이어도 풀피가 되는 귀신같은 회복력 아까 뚫어놓은 쇼컷으로 가겠습니다 장비기 괜찮을거 같은데 야구배틀을 쓰자 보스는 도끼같은걸 잡고 보스는 어차피 피피 추가 없을거 아니야 때려도 없었으니까 여태까지 보스는 그냥 무기로 때리고 만드는걸로 이제 좀비를 잡으면서 피피를 조금씩 챙겨서 가도록 하죠 메인캐스트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어 야아 이러지 마세요 빨리 가자 이 표를 따라서 뭐 만들고 할 생각도 없어 이제 그냥 편하게 진행하고 싶어 만드는것도 좀 더 이제 레시피가 나오고 약간 좀 트여진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갔는데 어떻게 시간 부족해서 안된다거나 그런일은 없겠지 어 나 그런건 좀 싫다 아 저 배는 뭐야? 장식이요? 돈 돈과 레벨로 구분을 해야돼 배울거 없니? 없어 여긴가 본데 어 여기 카지노 털고 있나본데 총이 없는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배트가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잘 피하지 않습니까? 취소 말을 말로 씹으리면 안돼 조용히 갔으면 다 피했어 아 이거 다 바깥이라고? 여기가 아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지요? 어 진짜 바깥이네? 불안한데 좀 근데 근데 오히려 바깥친게 나을수도 있어 괜히 갔는데 뭐 한번 더 털고 또 뒤가 있다 그럼 시간 안맞을 수 있거든요 쇼컷을 알아놓은건 너무 좋다 다른 쇼컷도 있으면 좀 찾아놔야겠습니다 여자 화장실도 하나 있지 않을까? 남녀평등 와 얘네들 벤타고 와가지고 해코지하네 무탄질이야 건방지게 이리와 무대네 왜 이건 아니잖아 꺼져봐 나 나 음료수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에이 왜 갤 때리니 아 이해가 안되네 야 일어나봐 야야 빨리 때리고 도망가 아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서 먹으면 돼 쭈욱 어어 야 풀빛 발차기 맛이 어떤감 모자가 달라서 그런지 좀 튼튼하구만 아닌가? 자 치워주고요 어우 야 물약 신의 한수였다 솔직히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운이 받을 것 같은데 약간 운빨로 살았어요 방금 일어나세요 죽으시고요 아 죽으시고요 벤드 부셔야 되나?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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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게 두려운건 없어 총이나 해놔 아 저거 터뜨려서 부시는거구나 잠깐만요 아 그런 판정은 너무 했잖아 아 아 뭐야 이게 다야? 실망한 부분이고요 자 파괴 야 마시고 아 노래 꺼놨나? 노래 켰죠 내가 보스전 끝나고 아 노래 꺼놨나? 내가 보스전 끝나고 왼쪽 극형은 순박하게 생겼네 하핳 하핳 촬영충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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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베 하핳 아 하핳 하핳 사례던 이이 홋 시청자 저희명 혼자 관계하시기 그 다음 메인캐스트에 대한 거겠죠? 시간제한을 해놨으니까 그쵸? 일단 메인은 끝났어요 저장구 계속하기 세번째도 합시다 저장파에 세개밖에 안줘놓고 덮어씌우겠네 그럼 당연하지 독한 놈들 아냐 진짜 빠루를 이거 버릴래 총 세개 가져가야지 아직 시작도 안됐고 신랑 입장 그리고 자료수지 아 세개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존브렉스 찾는거랑 오 두갠데? 열한시에 만나면 돼 지금 몇시인데? 몇시인데 지금 아 일단 시간 안됐겠지 일단 신랑십당 신랑십당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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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아 왜이러냐 애교부린거 아닙니다 애교부린거 아닙니다 가끔 이럴때가 있거든요 하고싶은말이 있는데 목이 메어 나오지 않을때 오늘이 그날이네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겠죠 시간이 지금 풀이니까 사이코를 잡는데 걸린 시간까지 이제 환산하더라도 약간 여유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존브렉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할테고 돈까지 봐야되니까 좀 시간을 뻑뻑하게 써야될지도 모르겠다 어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은행 터는거 막았으면 돈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해가 안되네 이거는 아까우니까 총 잡자 잡을 필요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웃겨 아 이거 A랑 D로 하는거구나 마우스로 보는게 아니라 여기야? 세이브하고 하고 하고 싶은데 잠깐만 왜이렇게 성급하게 도착했어 세이브존이 좀 멀구만 들어가서네 옆에서 돌아가자 그러면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세이브를 하고 와서 신랑식 신랑 입장을 하죠 돈이랑 두둑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이템 좀 부족하다 총도 다 써버리고 이 화염방사기를 활용을 하고 싶은데 오 아이템 좀 있네 이거 되냐? 있으니깐 그냥 해보자 응 안돼 아 씨 나 꽤 많이 얻은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들어가자 세이브하고 오자 여기서 노래하던 가수들을 우리가 구해줬죠 그 유명인들을 없잖아 이제 나 뭐 할거 호랑이는 자동적으로 소멸했고 호랑이는 자동적으로 소멸했고 돈이나 털자 이건 터는게 아니라 줍는건데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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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화장실 저기구나 저기 저기 아 비키세요 설마 전원에도 걸리진 않겠지 지금 무섭다 보스점마다 걸려서 아 신랑신부가 있으니까 미리 꺼두자 아 까먹고 안 껐다가 또 편집하려면 좀 그러니까 꺼버리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리고 그 어우 야 잠깐 뭐야 아 나 이거 저장 됐지 맞다 캐스트 깨서 저장을 했지 저 화장실 뭐냐 잠깐만 화장실 뭐냐 아 세이브야 아 뭐야 아 순간적으로 쇼코 차인 줄 알고 좋아했네 아이차 안되먹겠구만 원거리는 사실상 3개죠 화염방사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돈 나오는 구석으로 가서 금고를 가서 금고 경비실을 털어서 아이템 보충을 한 다음에 보수전으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신명나게 처먹고 있네요 참 잡지 있다 잡지 열어 잡지가 아니구나 금고 뭐 좀 없냐? 돈같은거 여기에 권총 피자 커피랑 사과로 풀빛 채우고 피자는 색깔 될거 아냐 피자님인데 뭐냐 이거 아 이런거 가져가지마 전 읽었던거잖아 아이 경찰봉 저런거 말고 극한 실전형 무기를 원합니다 빠루 그렇지 이정도면 될거 같은데? 음식이 너무 없긴 한데 내가 음식을 가져갈만큼 슬롯에 여유가 있지는 않네 솔직히 말해서 원거리 무기가 3개 있으니까 무엇보다 보스 무기가 하나 있죠 지금 화염방사기가 이정도면 만족하고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만 더 해야지 시간도 많은데 뭐 더 할거야 아 이거 좀 별론데 근데 진짜 딸피까지 싸우다가 한 번에 회복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거 같지도 않고 어 나 왠지 한 번에 이길 자신이 없어 너무 강했어 아슬아슬 했거든요 솔직히 내 생각에는 어 나는 이제 미리 위치를 파악해 뒀기 때문에 소비템을 먹고 갔잖아요 이거 원샷 될까? 다크소울 보스 보스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원클 잡았는데 이 좀비 세계는 더 얄짤 없네요 뭐 의외로 난이도가 있어 내가 레벨링 안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도 니게임을 안해서 스펙도 낮고 와 9천원이다 이거 지금 뭣 9천원밖에 안되네 이거 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찾아보죠 돈이란다 pp pp와 돈 컴퓨터로 기계 때리면 돈 들어온다는데 이것도 한 번 해보고 뭐랑 뭐 있으면 되지 이제 내려가진다 컴퓨터 뭐 어느 거야? 컴퓨터가 없 아 여깄네 여깄네 저거랑 컴퓨터야 저거 하나 가져오면 되겠다 옆에 옆에 기계 있었죠? 플래시 가자 일단 신랑부터 어떻게 해주고 딱 봐도 느낌부터 온다 야 어떤 놈이 있을지 기대되는구만 이벤트 있죠 지금 란덜 제... 형님 내가 너는 란디 아버지 내가 란디 헤헤헤헤헤헤헤 내가 possa 란디 란디 내가 내가 아무것도 제거 그냥 기억해봐 너 기다려 그러지 않았어 난 안 기다려 어묵은 죽을 수가 없는데 내가 나 못 기다려 내가 나 못 기다려 내가 못 기다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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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습하려고 그런거 아니었어? 아, 참 멍청 아, 이번에도 그 원의 피에로 같은 톱무기네요 양손 톱무기입니다, 이번엔 잠깐만요 오, 야, 그걸 돌파해서 때린다고? 오바야 돼지 새끼야 어, 야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어, 데미 들어가긴 한다, 야 오우씨 컴이 있구나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될거 같은데, 잠깐만 오우씨, 야 아, 이거 좀 뒤집니다 다 뒤져요 야, 뭐야 안찼어 별로? 어, 이거 좀 심한데? 어, 근데 이거 세다 제가 이동에 제한이 좋댓 너 멈출 데가 있을 거야 아, 내가 멈추는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네, 얘가 어어 멈추긴 하는데 언제 멈추는지 모르겠어 부대까지 때려지고요 아, 근접이 좀 약한가 보다 상대적으로 아, 근데 때릴때는 그게 있네 제한이 없네 와, 세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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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어어, 먹었는데 아슬아슬했어 오히려 먹으면서 딜렀는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두 대 맞으면 저 패턴으로 가고 이때 회복을 할 수가 있네 야, 이거 준비해놓은 거 봐라 준비성 철저한 거 봐라 먹음으로 인해서 딜무휘화 시켜주고 이거 빵 상태가 좀 안좋아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야 아, 저거 압판정 있어? 아, 난 저거 대기모션인 줄 알지 어, 이거는 총으론 좀 힘들 것 같네 총이 들어갈만한 그 방어력이 아니네 근접무기가 필요하고 빠르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체력사항을 보니까 근데 이제 피자로는 좀 힘들다 총을 하나 빼고 피자가 너무 안 찬다 태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 술을 하나 가져가면 좋겠는데 술을 돈 데가 없군요 음, 음식이 없죠 지금 어, 지나갑시다 이거 조금 그런데 아, 놔, 놔, 야, 무슨 데미지 리피고 시작하면 어떡하냐 지금, 뭐에서부터 이트 할 자신이 없네, 나 얘를 어, 얘 내부잖아 밖에다 음식 내놓으면 안 되지 어, 나가서 회복을 하고 들어갈까, 그러면은 회복이 돼 있으려나, 얘가? 끝까지는 모르겠는데 매비동을 하면은 아이템이 다 리셋이 되니까 음식을 어딘가 젠 되는데를 체크를 딱 해놓으면은 좋으시겠는데요, 내가 음식 뭐 없니? 어, 돈, 저거 이렇게 갖다 놨어 이거 뭐야? 아, 존나 쓸모없는 거 있죠 빠르르 싸워야돼, 처음에는 근데 이게 벽 넘어가는게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여차하면 벽을 넘겨서 그냥 때려버리네 일단은 싸워봐, 어 피지컬로 어느정도 외고 보자구요? 첫 타는 피해야된다고 보고, 어 두, 둘째 타도 아, 야 오우야 오우야 이거 제옵이구만 이거는 칸 수가 좀 힘든데? 아, 나 다 못 맞췄어 극혐 아, 야 이거 안되네 그냥 맞춰가지고 경직을 볼라 그랬는데 아, 못 먹었다 오우야 풀이다 아, 이거 애매한데 돌리게 하지 그치? 지금 때리고 넘어가고 때리고 아, 이거 안되네 쟤는 닿는데 난 안닿네 이러면 안되지 돼지 잠깐 돼지군 내가 돼지겠어요 라임 좋구요 아, 이거 아니지 이거는 이건 좀 상냥하친걸 음 먹어봐 오우 의외로 체력 많이 채워줬어 테드까지 도망가 그렇지 너의 그 패턴 정말 오, 그걸 왜 드니 아우 씨 아, 뭐야 토한거야? 아 아 너무하네 억지로 죽이네 좀 피자는 오케이야 피자는 오케인데 총이 안돼 총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맞아서 유도하고 측면 3타 때리고 넘어가서 회복하고 이걸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거 하드컴한데 이게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다 어 알아야, 알아야지 하지 이거를 뭐 뭐하니 피자를 들라고 됐죠? 일어날 때 타격을 맞아서 빅딜을 맞고 죽어버리면 아웃이고 이건 솔직히 운이네 그러면은 어 필요한 여건을 채워서 가거나 공략하는 법을 예측을 해서 가야된다 저 잡으려면은 근거리에 빠루 이상의 무기가 있으면은 도움이 되겠는데 얘가 빠루로 3타가 되는 거 보면은 약간 이제 나이프로 어, 6타를 넣는다 만약에 그러면은 딜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나이프 가진 놈 없냐? 무기를 나이프로 바꿔서 한번 싸워보자 이거 내가 회복이 떨어졌으면은 나가서 한번 아예 회피하는 것도 해보자 이번에는 만약 부족하다면 내 방식대로 하면은 지금 충분히 깰 것 같기 때문에 들어가죠 일단은 부딪혀서 맞는 게 데미지가 덜 받거든요? 어 어? 피해지네? 어 이거 맞고 돌릴 때 어 왜 안 돌려요? 돌렸죠? 일단 세대를 아 너무 이동됐다 야 어우 야씨 너무 신난 거 아니니? 그걸 가랭이 끼고 말이야 그렇지 맞고 돌리고 돌리고 침반으로 이번에 넘어가 3탄은 얘가 밀리는 것 때문에 때릴 수 어 오바죠 아 안달 걸 찍어버리네 어 이게 피해죠? 맞고 때릴 거냐? 때리네 때리고 돌리고 측면으로 가서 하나 둘 아이씨 세번 안되는거 일단 때려 맞고 이거 돌리기? 하나 둘 아 아 그 모션은 뭔가요 근데 얘 패턴 이해한 것 같다 아 근데 얘녀석이 그 공격으로 끌어내는 걸 어 오우 어 이거 2탄은 내가 피할 방법이 없고 붙었으니까 한음도 좋아 먹고 먹으라고 뭐해 오우 토하냐 설마 어디갔어 어 어디 아 뭐야 맞고 어 돌아서 맞췄으니까 신나죠 아 이거 안 맞고 잡고 싶은데 이것도 어 이거 연타가 돼 내가 무조건 넘어져야 돼 베는 거 안 맞췄고 으아 잡았죠 어 이거는 내가 기술이 해방 돼야 된다 레벨링이 필요하다 이기려면은 나 녹화 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불량도 슬다 불량이래 어 베이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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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된 거구나 죽은 애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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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너무 막 싸움이었다 인간적으로 어 이제는 일본 스타일인가 봐 일본 스타일 게임이 이제 원래 이제 요즘 소울 스타일이 많은데 옛날 게임은 원래 약점을 공략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아이템이 있으면은 데몬즈 소울식으로 약간 그런 스타일로 나오나본데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절로가 되고 있네요 음 아 이거 좀 그런데 어 지금 너무 어거지로 지금 밀고 들어가서 이기고 있는데 이 스타일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게임이 레벨도 안되는데 너무 막 싸움으로 이기고 있어 골프채를 들고 있다 또 싸이코냐 그만 그만 우세요 어어 예앱 아 그 내려가네 아이씨 야 시체에도 맑을 수 있어 안되네 그만 우시구요 아 니 결혼식이었어? 어 레벨업 했죠 음 노래좀 키우겠습니다 아 많이 죽었다 이번에 이번 건 솔직히 좀 심했어 저 패턴은 이게 그냥 내가 피하는 걸 떠나서 무조건 맞아서 넘어져야지 공격 기회가 잡혔기 때문에 이건 진짜 무기상생인 것 같다 에이 뭐냐 헬리콥터? 어 아이템 주기 싫은데 이거는 흠 이런 아이템이야 신부님 너도 결혼식이었어 오늘이 와 판치나 극혐 아 열려있네 이게 열려있단 말이야 일단은 너 갖다 놓고 이 공부있는 것 봐 와 이거 리치도 좋고 되게 좋다 어 어 좋은데 이거? 이리 와봐 아 마침 가는 길목이구나 못하세요 아 아 아 잠깐만 으어어어 다 뒤져 이리와 이리와 신부 이리와 뭐야 내 무기 왜 버렸어 아 아 왜이래 이거 아 무기 때문에 지겠다 야 빨리 와봐 됐죠? 들어왔죠? 못 쫓아오면 합률경험심을 받을거야 진짜로 이리와봐 빨리와 빨리와 또 잡혀있냐? 알아서 나올 수 있지? 믿고있다 피자 피자 술 술 술 먹이자 이리와봐 빨리빨리와 빨리빨리 그렇지 술 먹으시구요 아이 꺼지세요 한잔 더해 너무 밀고 한잔 더해 어 한잔 더하시구요 피자는 내가 먹을거구요 술이나 먹으시구요 보수전에서 쓰고싶은데 아 너도 토하냐? 아 미친게임 너 데려가는거 별거 없을거 같은데 어 넌 손잡고 하면 안돼 그냥? 끌고와야지 느려 터져서 어떡하냐 이거 좀 느리네 흫 세이브 한번 때려야겠다 승자로서 세이브를 안할 수가 없다 아 3타 후들 좀 있네 근데 보수전에서 3타 꽂히면 진짜 세겠다 만원 네구도 간당간당한거 같은데 이미지가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번 세이브는 두자 아 세이브 다섯건 있어야돼 나같은 사람도 배려를 해줘야지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따라와 지금 보스인지 뭔지 보러갈 순 없고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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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러갈까? 보스일지도 모르는데 언제 오냐 얘? 왜 이렇게 안오냐? 이거 좀 편하다 이거 좀 편하다 어 이거 사람이네? 아 못 넘어왔어 쟤? 아 못 넘어왔어 쟤? 맵을? 아 못 넘어온 거야? 아 뭐하는 블레이야 다른 애들이었으면 넘어왔어 멀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있었는데 피자 먹여야겠다 안되겠다 피자 먹여야겠다 안되겠다 따라와 오실치제 좋아요 아슬아슬했다 방금도 이거 판정이 갑자기 너무 안좋은데? 신분은 보스전 살짝 기대되는데 이 무기 어 따라와 무기 줘야되냐 설마? 아니지? 돈 500원 놓칠 수 없는 금액이지 한 번 이 근처에 컴퓨터 있나 찾아볼까? 일단 시동 걸어놔 깡 깡 밀고 들어갑니다 어우 깔끔하게 제 말 안 맞췄다 훌륭해 고기 줘 안 되겠다 이제 고장 났다 아 아깝네 쓰세요 아잇 쓰세요 뭐하냐 쓰세요 아 진짜 열 받네 난 약옥 받았을거라고 쓰세요 아 뭐 못들 하는거니 이거 어? 아 안들일거야? 너 싸우는걸 아예 못하는구나 어 아 아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이씨 어 이건 이건 너무 그감인데 어 싸우는게 아예 안되네 쟤가 아 열받아 아 그럼 아이템 주기는 음식만 먹는거야? 배땡이에다 집어넣는거야? 쫓아오는 것들이고 진짜 도움 안된다 그냥 손잡는게 낫겠다 저거는 쟤는 아 위험한거 잘 벗겨냈는데 바로 옆인데 말이야 못쫓잡고 있어 이거를 어 개멍청해 뭐다니 빨리 안오니? 됐다 어어 씨 저거 아슬아슬한게 아니라 안뜨나본데 지나가는게 반정도 좀 안좋은데 위험해 이거 이 맵이 함정이야 발통동 구르지마 기분 나쁘니까 어디서 칼을 들고왔어 내다 어디서 칼을 들고 왔다 어으 씨 꺼져 빨리 와라 그건 물려있고 그건 물려있고 와라어 알아서 올거야 저기요 저기요 아니 쟤 못푸나? 지수들은? 헉! 지수들 못푸네? 헉! 지수들 못푸네? 뭐 아예 못푸는거 처음봤어 나 풀었네? 가자 빨리 와 뭐해 미친거 아니냐? 아 너무 느리다 인간적 그냥 걸음걸이가 느려 일로와 여기좀 안전하니까 아으으으으으으 진짜 너무 열받어 그렇지 잘했어 저 무기도 열받어 그냥 안쓸거야 주먹으로 가는게 낫겠어 빠르다! 아 그만 안오냐? 진짜 죽여야겠는데 조만간에 발차기도 맘대로인데 이번엔 앤아 아 다 잡아줘야돼 내가? 아 귀찮네 어떻게 어떻게 바닥 때리더라? 시프트 스페이스 이거 나 진짜 싫어 나 진짜 싫어 진심으로 어 야 미안해 니가 맞은거지 와서 아 올거야 말거야 빨리 정해 그만..그만 싸우구요? 밥이나 쳐드세요. 밥 먹으세요. 잘했어. 가자. 다행히 체력.. 뭐.. 천천히 찬다거나 이런 거지 같은 게 없어. 다행이네요. 자료수집이랑 종브렉스 밖에 없어. 빨리 가자. 종브렉스 혼자 안 갖고 있냐 너? 쿠키 가져. 쿠키 먹어야지. 아 잠깐만. 일단은 데려가야 되네. 이 암 걸리는 패밀리를 데려가야 돼. 빨리 와. 골프녀와 함께라면 좀 더 빨리 올 수 있지? 빨리 와라. 아.. 힘들다. 힘들어. 잘 온다? 빨리 와! 밸런스를 잘 못잤어. 게임이. 어떻게든 깨려면은 자신만의 이제 공략법을 깨야 돼. 던져놓는 식의 플레이 방식 좋구요. 빨리 와. 신부 여기서도 느리죠? 샤라포바는 빠른데. 가자. 몇 시 몇 분이냐? 거시가 이렇게 됐어? 여기 다 24살이니? 세이브합시다. 오 레벨업. 아 인간욕으로 속도라던가 구르기를 줘. 둘 중 하나를 줘. 좋습니다. 나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 의심하네요. 의심하다가 뒤질 것 같은 걸 느꼈나보지? 뭐야? 어 경험치. 대화해서 경험치 먹었어. 훌륭해. 할머니는 대화할 껀떡지가 없네요. 여기도 초컷이냐 근데? 아니지? 우리 여기까지 하죠.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아 모두 수고하셨구요.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뿅!